아 아 아침 일찍 어떻게 연락을 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기다릴 테니 따로 연락 말라고 하셔서 이분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차 잘 마셨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호텔로 모시러 갔을 텐데요 오전에 체크아웃 했어요 4 아니 오시자마자 왜 본사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아 아니요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체류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쩌면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게 될 것 같아요 본사에서 코리안푸드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감토 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향후 제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안 그래요 이상무님 아 여부가 있겠습니까 뭐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말 나온 김에 레스토랑 좀 둘러보고 싶은데 거기서 식사도 하고요 거긴 천천히 가시고 우선 저희 회사의 정확한 시스템에 관한 보고를 드릴 본점 레스토랑 먼저 보고 싶네요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이상해 분명 어디서 본 여자야 어디서 봤지 어디더라